프리지아 1, 프리지아 2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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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원래 이상한 아무 때 잘라왔는데 나왔네 마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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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제 사본 화면 안 돼? 프리지아한테 힘이 없네 지금 나는 프리지아랑 파란 장미를 사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오늘은 꼬꼬지 하는 날 짠! 프리지아 프리지아야 프리지아 프리지아 나 애기 보이나 꼬? 아, 보인다 그치? 여기 완전 아기자기해 다 갖고 싶어요 저거 뭔데? 토끼야 이거 토끼 너무 예뻐 이거 주세요 안녕 안녕, 프리니들 프리지아예요 꽃보다 솔직히 이게 더 맘에 들어 짠! 짠! 이제 엄마랑 꽃꽂이를 할 건데 엄마도 인사해라 말로 지금 엄마 옆에 앉아있는데 프리지아 샀거든요, 보여드릴게요 짠! 프리지아 1, 프리지아 2 엄마가 한 몇 십 년 전에 했죠? 십 년! 십 년 전에 취름 했었어요 취미 생활로 엄마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엄마랑 꽃꽂이를 할 거예요 잘 못해요 프리지아의 취미 난 처음 해보거든요 이거 엘짱이랑 꽃꽂이를 할 건데요 엘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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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엄청 나요 그럼 미리 좀 해놨어야겠네 괜찮다 이거 이것도 이거 이 꽃가이도 안 드는데 잘 이건 잘 드는 거야 다시 들고 왔어 다시 들고 왔어요 안 들어갈 때까지? 이 정도? 야 쏘옹이야 대충 됐어 아 꽃이 예쁘다 아하 나왔대요 여기 좀 나왔을 것 같아 아니 저긴 안 나와 화면이 잘 안 나와 아 이렇게 살게 엄마가 차라리 우리가 꽃을 선택을 잘못했어 프리지아는 엘짱꽂이가 힘드네 너무 짧아서? 키가 작아서? 어 프리지아 씨가 키가 작아서요 잘 모르겠어 엄마 거 보고 해야 돼 우리 스타일대로 하자 그냥 위 위로 잘라도 되거든 머리 아 이렇게 해서 이쪽 편에 장미 보이냐 엄마가 잘라줄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꽉 차야되는 거 봐 이게 꽉 차야돼 뒤에다 엄마처럼 뒤에 엘짱 아니라도 그냥 그냥 막 해 그냥 어차피 내 집을 둘 건데 뭐 어쩔겠니 너를 보내 꽃이 내 거 너무 이상하나 지금 이거 꽃을 자를 당사 마디랑 마디 사이로 잘라야 돼 나 이상한 아 어디다 잘라는데 나는 마디를 자르면 안 돼 마디랑 마디 사이로 나 어디다 잘라는데 아니 화병을 내 쪽으로 보기엔 바다처럼 어 그래 그렇게 어 됐어 어때 잘 어울리지 빨리 해라 키가 초과된다 아 아 머리에 벌레 생길라 그리즈야 꽂아주세요 빨리 네 버려졌어 그리즈야 근데 엄마 왜 내 거는 이렇게 흰 거 주고 엄마 거는 예쁜 거 해 참 쟤 니가 보고 대충 어떻게 해야 구도가 예쁘게 나오지 보고세 응 엄마는 약간 길게 하나 더 했어 근데 왜 나한테 짧게 잘라는데 지금 내 거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 안 된 짧게 하라는데 그럼 우리 그거 하자 엄마 투표하자 아 그래 아 색깔 투표하자 누가 더 잘했는지 야 야 너가 맘에다 예쁜 거 꽂아봐 이제 갑작 갑작 플레이 이제 아 그래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아 벌써 교육 끝난 거야 여기 프리즈야가 또 힘이 없네 니 닮아서 면색력이야 너랑 또 끝나봐 크리스마스 손 조심해 깔 수 있어 응 어디 조심해리 손 내가 한번 봐봐 어때 어 너 채워야 돼 엄마가 채워줄게 이거 이거 가져가 이거 엄마 거 예쁜데 오 엄마 완전 잘했구나 아 아니야 아 잠깐만 나 투표 안 할래 뭐야 나랑 왜 이렇게 달라 똑같이 했는데 와 이거 니 거는 고칠 수가 없네 그냥 해야 되겠다 똑같이 되겠어 쌍둥이 같았어 쌍둥이 같았어 어 쌍둥이 같다 내가 여러분들 모르겠다 이게 엄마 거고 이게 내 거예요 확실히 뭔가 배운 사람이랑 틀이 나왔지 아니야 나도 근데 오래 배우는지 오래 됐어 아 배운 사람이랑 다르다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어떻게 보냐라고 꿈속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음속으로 나름 괜찮지 않아요 이게 뭔가 꽃꽂이 난 못할 줄 알았는데 안 배우면 짜자시리 뭐 이상하지만 안 하면 되지 않나 부지자꽂이 엉덩이 많이 꽂혔네 너 뭐 했는데 욕심부렸어 나를 많이 꽂았어 엄마가 꽃꽂이 성공적이에요 잘했다 칭찬해주세요 안녕